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 도다리 요거는 밀치 맛있게 먹고 또 와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일단 뭐 여기까지 왔는데 먹어보자 아 힐링 제대로다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녹음해야 돼 아 그냥 먹어보자 아 화도 소리 좋다 화도 소리 좋네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제 인스타를 보신 뉴스 많이 아시는데 네 지무슨이 sd판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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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으셨습니다 잘 먹으셨습니다 잘 먹으셨습니다 잘 먹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뭉쳐 뭉쳐 왜 뭉쳐 우리 형제들 2021년 9수 9수 뒤로 겪고 있는데 한 번 잘 견전해봅시다 파이팅 우리 93년대 야 근데 비워 우리 3명 우정 야 근데 미워 야 비워 왜 존나 많이 와 뭐야 아무 얘기했어 비 오잖아 우리 존나 많이 온다는 얘기 안 돼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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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되는 게 없어 아 시발 오빠 젠X 같네 야 오빠 오지 말자가 있지 젤X야 아니 시발 왜 싸우냐고 봉준아 아니 시발 내 말에 맞잖아 나 우정아 내 말 한 번 들어봐 이 시발 내가 부상하지 말자 그랬잖아 아니 거기 근처에 시발 선유도 가가지고 분산 짬뽕 먹고 아이씨 이 새끼 때문에 부상까지 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하지 말라고 아 시발 좋잖아 지금 여기 뭐가 좋아 그 얘기야 여자애들 존나 재밌어 보이더만 거기 따라 하날뻔 아이씨 야 그 지려 너 좀 이쁘게 찍어봐 연결 앉아봐봐 찍고 있어? 야 찍어 하나 둘 조금만 더 잘해보자 친구야 사랑한다 지랄아 자 부산 어쨌든 힐링 여행 오늘 좋은 날이었고요 나 이렇게 받아보니까 또 좋은 거 같아 나 부산 태어나서 처음 와봤는데 내 인생 마지막 부산이지 않을까 방에 들어가서 찍자 이제 베이트 베이트 다음날 아침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셨는데 샤워는 만족하셨나요? 따뜻한 물이 안 나와 정말 동물이 된 기분이었어요 기동씨가 샤워를 하고 있거든요 샤워를 잘하고 있는지 소리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? 뭐야 아이씨 원수가 있네 그냥 지금 눌러줄 순 없는 부분 스키동스 샤워두 어이씨 이바 어때 으이씨 이바 기동 근데 내가 밖에서 뭘 발견했어 어 보일러 버튼 예스 깨릿 원수 눌러줘 잡아 나와 아 나와 이만 따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러면 켜갔으니까 이제 다시 돌려놓고 한번 신발을 훔쳐보겠습니다 오! 레이시 나 바지 벗을거야 오케이 위에만 딱 잡을게 아슬아슬한 정재열의 법방 들어갑니다 아슈아 아 우훈아 내 슬리퍼를 가져오면 어떻게 해 아 그거 여기 제자리에 사용하면 갖다 놓으라고 해가지고 아니 이 새끼 슬리퍼를 가져온 애야 보일러 대는거 알아? 씨발 따뜻한 물 나오더라 어? 안꺼줄건데? 나 팬티가 없어 지금 괜찮은데? 나 이렇게 내리는 사람 아닌데? 진짜야? 나 벗는다 나 이렇게 이렇게만 찍는 사람인데? 먹방 추웠어 근데 거울은 찍을 수 있는데? 아슬아슬하게 한번 갑시다 와우 와우 지금 꽈리고추가 하나 나온 상태에요 우회 어이 멸치볶음 deployed 우수리 남태 약간 피의신 rem 내가 우수리тра 안 피의식인가 보다 우수리가 나나 너 같은 그대한 남자들에 대한 피의식이 있어 확실히 우수리가 거대증을 조금 무서워하는구나 과식이 됐다 조그만 사람 거래통 빨리 씻어 정재율 아 씻었다고 개새끼야 아이 거짓말 존나 치네 아침부터 복숭아뼈 보여줘봐 아 이건 구둔살이야 거짓말 칠래? 구둔살이라고 와우 어 뭐야 야 이거 가슴이 커서 너무 야하다 아 쉣 비너스상 같아 비너스상 뭐야 야 뭐야 가슴 꼴 뭐야 승꼴 뭐야 승꼴 오 쉣 오 쉣 오 쉣 야 근데 공기동 전기면도기로 왜 턱처럼 밀고 그걸로 그대로 다리미냐 내가 봤어 다리도 안 밀었어 다리도 밀었잖아 아니야 그거 내가 민거야 아 그래? 뭐? 아 너무였구나 뭐라고? 아니 아니야 그거 나야 아니 아니야 멋지는 걸로 하자 그냥 어 와 근데 바다 좋다 수영도 안 하는 사람들 여기 여기 바다 좀 찍어봐 잠깐만 내가 이렇게 할게 앞에 사는 바다 보러 쉬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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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 막 손바닥 다 보이잖아 이게 뭐야 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요렇게 자 홀려봐 자 바다 보러 갑시다 기동 노출을 잘못 맞췄어 바다가 하얗게 나왔어 자 바다 보러 갑시다 시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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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만나요? 야 브이로그야 지금 뭐 어떻게 감성적으로 먹어야 돼? 감성적으로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대화 아 진짜 이발 좋다 우리 욕만 엄청난 거 같아 나 진짜 욕 개많이 했어 야 한입 먹고 바다 바라봐 야 여기 아퍼가트 맛집이다 존나 맛있어 안 먹을래? CG로 넣어줘 진짜처럼 시가로 브이로그는 CG 안 들어간다고 담배를 피고 이렇게 머리에 대는 사람 있어 그래가지고 M자 탈먹은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여자들 어떻게 찍는 찢어가지고 어떻게 담배를 피는 줄 알아? 욕나 똑같아 내가 진짜 다 똑같아 오케이 여기 앉아있는 여자들 신발 벗은 상태야?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시발 또 오래야 똑같아 욕나 공감? 내가 막 다쳤어 야 물 좀 닿아줘 이런 거 왜 맨날 나 안 시키냐고 개새끼야 누가 좀 컸다고 치킨은 해 그냥 또 싸우냐? 월급 존나 많이 나가는데 이거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앉아있는 꼬르도 가실 때가 또 월급니? 또 월급니? 어? 야 진짜 스트레스 존나가 안 돼 야 썸네일 좀 찍게 여기 앉아봐 우선 여기 썸네일 좀 찍어봐 뒤돌아서 앉아야 돼 시발 병신새끼냐? 야 일부러 한 거지? 일부러 한 거지? 일부러 한 거지? 방금 삼투선이 너 크지라매 야 너 크지라매 야 이게 말이 돼? 왜 이렇게 한 거야? 타메국밥집 레츠고 자 타메국밥집 와우 세 분도 청소도 가시고 신발장에 신발 놓고 좀 하세요 네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? 네 돼지국밥 2개 타메국밥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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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와가지고 왜 들어오자마자 앞에 도우치가 이만하신 분들이 있는가 갑자기 겁나 공손하게 야 카메라 잠깐 끄자 누가 한 번 더 음식점 들어가면서 카메라 끈적 없는데 누가 너무 무서워 진짜로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? 네 신발 넣을까요? 네 안으로 들어갈까요? 네 이렇게 내가 했어 매매 먹방이네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할게요 손님들 많이 계시니까 오케이 근데 왜 자매 자매 국밥일까? 언제 국밥이 아니고? 아들이 자 몽두를 내 아들이 몽두를 마시고 그러잖아 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이게 수육이에요 저희만 좀 찍어도 되죠 감사합니다 야 이거 예쁘다 어 맞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야 이게 비주얼이 정말 이게 내추럴해 야 근데 진짜 여기 장난 이거 귀 다 그치? 특강살이네 내추럴해요 느낌이 내추럴하다는 느낌 뭐야? 이거 뭔가 정갈한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딴 데 같으면 왜 그렇게 막 썰어주냐고 왜 여기는 내추럴하다는 표현으로 바꾸냐고 음! 야 이거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맛있다 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좀 맛있데요? 배부드러워 무거운 색이라는 거 사장님 근데 여기 그 술점 얘기할 거면 하지마 하지마 얘기하셔도 돼요 형님들이 많으신데 이유가 있나요? 아 덩치 네 가족이에요 원래 덩치 뜯은 기동치가 무섭다고 아니 아 개소리 좀 하고 있지마 아 시발 그 얘기야 왜 해 기분 나쁘시면 어떡해 어 시놈아야 이 새끼 진짜 쪼라가지고 나한테 존나 몰아하네 나중에 아 시발 그 애들 왜 가면 말하면 없지 예 아 아 일단 밥이 안에 들어있어요 국밥이랑 이야 돼지국밥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됐다 진짜 리얼 엿갱니다 맛있어? 응 정구질을 좀 넣어야 돼 정구질을 이렇게 간을 살짝 더 했어요 와 국물이 진짜 제대로다 넌 또 살코기 국밥이거든 진짜 부드러워 근데 이게 해장이 된다 나 어제 저녁에 살집 나가서 맥주 한 끼는 닦거든 진짜? 으음 너무 무섭는데 국밥이? 와 야 맛집이 이유가 있네 진짜 맛집이다 왜 안먹어 정신 많이 안먹어 너 내가 잃는다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너 남겼다고 잃는다 20점에서 잃는다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강수 때문에 야 찍은 건데 조금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니 아니 상관없어요 시선 맛있게 하셨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다행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내가 말했지 저런 형님들이 원래 친절하시던데 왜 친절할 수 밖에 있어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나 근데 사과했잖아 아까 기분 나쁘셨으면 아니 병신 그걸 또 왜 사과해 사과해야지 아 진짜 병신이야 하낸 짓이 다 병신 같애 왜 이렇게 예민해 아 시가 쫄았지 너 괜히 쫄아서 그런거지 다음 음식점 가서 만나요 오케이 아니 손으로 막아야돼 손으로 막으면 이 기능이 있어 네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아 아 아 뭐야 둘이 아 또 복숭아야 칠거니까 내 준비 선생님 씻으세요 저 살쪘어요 다 가리고 있으면 판단이 안 되죠 안 돼요 그게 들으려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2박 3일 동안 커피를 마신 적이 없었어요 맞아 끝나 그래서 커피 먹고 싶어요 네 우와 3일 만에 커피 와 예쁘긴 하다 선생님 안녕 너무 비싼하게 했어 시원한 너무 비싼게 흐흐흑 눈이 부셔 가지고 어 또 귀여운 척한다 하하하 저희가 사진찍고 빨리 갈게요 저희 사진찍고 빨리 갈게요 이쪽에도 찍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헤이 나 먹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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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 이게 신물이야 이게? 아니 이렇게 또 사진 찍으러 가자 이렇게 우리 오늘 할 건 이거예요 오션 스카이워크랑 저 스카이워크 안 할 건데요? 해야 되는데? 안 할 건데요? 해야 되는데 저 무한도전 아니라 힐링캠프잖아요 안 할 건데요? 여기 예쁜데? 스카이워크 한 명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? 나 알았는데 이름이 안 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남자친구 있잖아요 친구랑 같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남자가 그거잖아요 동이? 기동이 예 기동이 맨날 보는데 아 진짜요? 일단 한 명 한 명이 두 명이 맞는데 한 명을 타요 저 먼저 보고 탄다고 그럼 절대 안 타요 아 그래요? 아니요 아니요 그럼 미리 해놓자 둘이 같이 태워주세요 아 나 진짜 못해 나 스타필드 가서도 이게 1층이에요 이게 무슨 1층이야 이 자식아 저 이거 이거 제가 이렇게 들고 찔게요 야 저거 어떡해 할 수 있어 나 못해 할 수 있어 보세요 카메라 할 수 있어 나 못해 할 수 있어 나 못해 나 죽어 그냥 살이 끼는 건 없고 네 이거 하다가 중간에 못하겠으면 어떻게 돼요? 공간이면 돌아오는 거리나 똑같으니까 그냥 가시는 게 뭐야 나 무서워 이제 아 빨리 쉬 뭐야 여기 무서운데? 아 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아 무서워 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둘 둘 아 아 아 아니 이거는 그 옆에 바다를 보고 자시고 할 게 못하는데요? 이거 밑에만 보고 걷는 거야 둘 둘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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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 거 아닌가요? 여보세요 네? 어딜 타고 내려가요? 어디요? 여보세요? 아 이거 아니에요 아 뭐가 또 있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뭔데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 pasta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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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까지 아 여보세요 나 못해. 재승이 걸어봐. 재승이 난 못해. 나 미칠 것 같아. 여기 한 번 봐주세요. 여기 한 번 봐주세요. 아 그만. 아 그만. 아 그만. 아 그만. 뭐야. 나 절로 가. 나 이리 와. 아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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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시간 전에 쟤나 싸웠거든. 왜 사람 많은 데를 가냐고. 가야 그림을 뽑지. 그림 뽑으려는 거 아니잖아. 아니 나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뭐가 하고 싶은데. 사만해봐. 싸우자 개새끼야. 한 번 거리가. 와. 내가. 누거나. 오ETHlause.